요즘에 여러분 그거 요즘도 배우나요? 옛날에 사회시간 같은 거 보면 중학교 때인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말 아시죠? 산업구조의 고도화 말은 뭐 어렵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나만 먹고 산다 이거 이제 요게 이제 고도화가 정반대말이죠 심플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산다 근데 산업구조가 고도화가 되면요 쉽게 말하면 중간에 여러 사람이 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끼어요 큰 의미에서 서로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점 더 거대화된다는 얘기죠 만화는 사실은 창작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도화의 반대 방향이었어요 영화에 비하면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죠?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돈 되는 사람이 있고 제작자가 있고 스태프가 있고 배우가 있고 근데 만화는 솔직히 말하면 생산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점점 더 이 웹툰 쪽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스튜디오 형식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 만화 때 글그림 하던 비율에 비해서 웹툰 작가계에서의 글그림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글그림 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글그림을 협업을 했을 때 나오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글그림 협업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작아지게 되면 어느 한 가지 양상의 창작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협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 협업이 단순히 글그림 협업뿐 아니라 스튜디오의 회사 같은 협업도 늘어났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근데 어시스턴트와 작가의 관계를 협업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거는 그냥 고용관계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글과 그림처럼 창의성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두 공정이 만났을 때는 협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비스님께서 제가 제대로 웹툰 작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스토리 작가가 그림 작가한테 작업을 넘기는 적정선이 있나요? 단순히 스토리만 넘기는지 구독까지만 보는지 컷 구성까지 해서 넘겨주는지 이런 얘기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글그림 협업에서는요 스토리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라고 정확히 말하는 게 풀네임입니다 글 작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만화 스토리 작가라고 불러요 일본 출판만 하기에서는 원작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은 그렇게 쓰진 않고 만화 스토리 작가라고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수많은 스토리 작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품이 처음 머릿속에 구상을 하다가 만화로 나왔어요 중간에 수많은 공정이 있죠 어느 공정부터 빼박 만화라고 불릴까요? 바로 콘티죠 콘티 즉 콘티라는 형식이 들어가는 순간 빼박 만화입니다 콘티 전 단계까지는요 만화를 위해 썼어도 연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수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신생아의 그 포배기 낭배기하는 그 세포분열 단계라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콘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빼박 이건 만화 스토리 작가의 영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글그린 협법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콘티까지 짜는 것이 만화 스토리 작가의 원래의 업무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림 작가가 나 콘티 짜는 게 제일 재밌는데 나는 콘티 내가 짜고 싶은데 내가 그릴 거니까 내가 콘티의 구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해서 콘티를 그림 작가가 짜는 경우도 있어요 적은 게 아니고 꽤 있습니다 그거는 그 둘 사이에서 충분히 협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콘티를 스토리 작가가 짜냐 그림 작가가 짜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 배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왔나보다 얘 가끔 가다가 초기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자기 이야기 많이 짜봤으니까 웹툰 그까이건 뭐 그냥 짜가지고 주면 되겠지 그러고 쉽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죠 대충 짜요 자기가 짜던 방식으로 짭니다 대사 엄청 많고 그냥 던집니다 자 웹툰으로 만들어 보아 그런 경우에 많은 협업 관계가 파투가 났죠 그렇죠 그건 이제 협업이기 때문에 양쪽 다 만화라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이 그게 이해가 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구독까지 보고 컷구정까지 요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누진 않아요 콘티를 글 작가가 짜냐 아니냐 이런 거 차이고요 선혜님께서 글 작가 포지션인데요 어시는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게 사실 협업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나누는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작가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웹툰 작가의 수익 체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고료 혹은 MG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보기 수익 혹은 뭐 유료 수익 RS라고 부르는 기타 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참고로 RS는 그 레비뉴 쉐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수익 쉐어입니다 수익 쉐어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웹툰은 MG가 아니라 원고료를 주고 있으니까 원고료와 미리 보기 수익 그리고 광고료 등등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 미리 작가님들이 협업을 하실 때 협의를 하셔야 돼요 사전 협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정확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고료는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그렇죠 혹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미리 보기와 광고료 등 기타 수익은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2차 판권이 판매가 되거나 해서 다른 형태로의 작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영상화가 됐다든지 네 혹은 뭐 책이 나왔다든지 등등 그 웹툰이 팔렸을 때 이외에 다른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에 대한 협의가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좀 물어보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상한 질문 아니고요 보통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정된 어시비가 일단 있다면 처음 3개월 동안 연재를 하는 기간 동안 1차로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시루 나가는 모든 지출을 고려해서 일단 뺍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것들을 두 사람 사이에 수익 배분하는 유일대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7대 3 그림 작가 7, 스토리 작가 3 정도로 많이 나누곤 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전통적인 방식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종공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림 작가가 7, 70% 그리고 글 작가가 30%를 가져가는 7대 3의 비율로 원고료를 나누는 건데요 원고료를 일단 이 부분을 중요합니다 원고료를 보통 7대 3으로 나누고 미리 보기 수익이나 기타 수익은 5대 5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되게 많죠 요즘은 그게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어요 7대 3으로 원고료를 나누고 꽤나 합리적이에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고료를 7대 3으로 나누는 관행이 왜 생겼냐면 단순히 이제 그림 작가가 더 갑이기 때문에 70%를 가져가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고료라는 개념 자체가 원고를 만들기 위한 제작비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글 작가분보다 그림 작가분들이 보통은 화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화실을 운영하면 아까 얘기했던 어시 스텝을 써야 되고 화실에 나가는 돈들이 있죠 그래서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7대 3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랬죠 이게 이제 꼭 법칙은 아니에요 가끔은 이제 6대 4로 하시고 다른 부분을 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치게 예를 들면 경력차가 신인 그림 작가에 너무 오래 경력을 쌓은 스토리 작가가 있다 그런 경우는 6대 4로 스토리 작가가 좀 더 가져가기도 하고 5대 5로 가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파워게임이 발생하죠 약간 있죠 그때 좀 모양새 좋은 거는 이제 좀 선배 입장에서 나 작품 여러 개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 가져가라 이게 참 모양새가 이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제 70%를 가져가는 그림 작가의 가져가는 원고료 안에서 어시 비용이나 특히 요즘 이제 3D 스케치업을 산다든지 하는 비용도 제작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작화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비용을 작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낸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70%를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죠 개념이 많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원고료는 연재 중에 봤잖아요 그렇죠 연재 중에 봤기 때문에 마감이라는 걸 수행하는 맥락에서 받는 게 원고료잖아요 그 경우에 연재 작가는 마감을 할 때 이것밖에 못하고 스토리 작가는 가능하면 두 작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7.3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재와 무관하게 수익 쉐어가 있거나 판권이 팔리거나 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넷플릭스에서 아니면 어디 TVN에서 어떤 웹툰을 보고 이거 우리 드라마화 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PD와 감독과 카메라 감독과 배우가 새로 기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트웍 구분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작의 어떤 요소가 판권 판매에 지대하게 공헌했는가를 명확히 가르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판매 이후는 이 작품 자체의 전체적인 가치를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5대5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권 판매나 2차는 5대5를 보통 많이 합니다 지금 2차를 판권 판매 같은 걸 5대5로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를 들면 이종범 작가님이 스토리를 쓰시고 제가 그림을 그렸었던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품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영상화가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양세준이 그린 그림으로 영상화가 된 게 아니라 이종범이 쓴 스토리로 영상화가 된 거니까 스토리가 팔린 거니까 스토리 작가가 판권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다 가져가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오해냐면 원작을 판 거잖아요 근데 원작은 만화가 완성됐을 때 원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종범 작가님이 책을 쓰셨어요 어떤 소설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 소설을 만화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랑 같이 만화를 했어요 근데 그 소설의 판권이 팔려서 영상화가 됐다면 이종범 작가님의 권리죠 내가 다 먹는 거야 우리가 같이 만든 만화가 영상화가 됐다면 저도 원작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거를 양세준 작가가 원고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팔렸어요 근데 만약 그때 내가 만든 스토리 때문에 팔린 거라고 내가 주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원고가 들어가지 않은 내가 양세준 작가에게 건네주기 전 단계의 글콘트 있죠 그거를 한번 판매해보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보고 재밌다고 똑같이 느낄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세준을 거쳐서 탄생한 마지막 표정 원고 형태가 결국은 독자들을 만나서 반응을 일으켰던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5대5를 나누는 게 원래 하므로 그게 억울하다면 내가 쓴 스토리가 팔려서 영화화가 되는 건데 양세준한테 돈 나눠주기가 억울하다 만약 이종범 작가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랑 같이 만화를 만들기 전에 이걸 판권을 팔고 나서 저를 만났어야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세준을 만나기 전에 판권을 팔려고 뛰어다녔어 아무도 안 사줘요 어떤 모양새 어떤 작품이 나올지 보여주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양세준을 거쳐서 작품이 됐어 그랬더니 시장이 알아봐줘 그런데도 나는 계속 내 스토리 때문에 팔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작가로 데뷔한 뒤에 협업을 한 케이스가 두 번인데 일본에서 호타준지상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화한 작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아저씨 많아 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인간의 원도를 연재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호타준지상과 같이 우상포라는 작품을 그릴 때는 제가 어시를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네 월간지였기 때문에 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려를 제가 배분 받으면 그건 다 제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어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원도에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7대 3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7대 3으로 나눠서 제가 70%를 받아서 그 안에서 어시 비용을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어시를 한 분을 썼어요 그래서 어시 안 쓰려고 막 내가 죽지 뭐 이러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죽을 뻔해서 정말 죽을 뻔했죠 학교를 나오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이제 어시를 시켜달라고 졸랐던 학생이 하나 있어서 그 친구를 섭외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어시 비를 제가 받는 원고료 내에서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어시 한 명을 늘리게 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원고료 안에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시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스토리 작가와 협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제 수입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 자신과 협의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 괜찮을까? 그렇죠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건강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내분과 협의하셔야죠 그렇죠 아내랑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이한 케이스에는 5대 5로 나누는 대신에 뭐 어시 비용은 같이 충당을 한다 라는 식의 케이스라면 어시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콩땅콩님께서 양 작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협업하시는 글 작가님은 원래 만화 관련 일을 하시던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업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근데 말해도 되나? 누구신지? 네네 뭐 근데 이게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저는 지금 스토리 작가님이 두 분이세요 사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저 다 내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 한 분은 잘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 아니 그러진 않고 지금 스토리 작가분들이 지금 제 만화의 크레딧을 보시면 원한 해마 스토리 이재익 그림 양세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한 해마 작가님이 버그를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그리고 갓 오브 와이스쿨의 스토리 자문을 맡고 계시는 해마 작가님이신데 지금도 하나요? 네 하고 계세요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재익 작가님 스토리 작가님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만화 쪽에 계시던 분이 아닌 스토리 작가님은 아마 이재익 작가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해마 작가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웹툰들에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억수 작가님이랑도 같이 승훈이 형 지금은 웹툰 스토리 작가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저거 그거 하셨죠 김현일의 올드스쿨 PD 그렇죠 지금은 쉬고 계시지만 어쨌든 라디오 PD님이시죠 그리고 이재익 작가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은 이번이 처음이세요 웹툰 쇼의 PD였죠 그렇죠 라디오 PD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진짜 유명하지 그리고 소설가로 90년대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책 무색게 많이 쓰셨잖아요 영화 시나리오 많이 쓰셨고 영화도 된 작품들이 있으시고 사실 웹툰 말고 다른 분야의 스토리 다 써보셨잖아요 스토리텔러로서 굉장히 베테랑이신데 웹툰이 처음이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래서 해마 작가님이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그 완충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재익 작가님이 쓰신 글을 좀 더 웹툰 형식에 맞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이승훈 작가님이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승훈 작가님은 해마 작가님입니다 해주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콘티 형태로 받고 있지 않고 시나리오 형태로 받고 있잖아요 시나리오 형태로 받아서 제가 콘티를 맘대로 짜기 때문에 그 콘티를 짜면서 사실상 그 이야기의 구성을 굉장히 많이 바꿔요 이거는 그 작가님들과 제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의 경우는 내가 스토리를 쓰지만 감독이 어떻게 요리할지 어떻게 편집할지는 감독의 역할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저랑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이라서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감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연출 맘대로 해도 되고 그 연출의 영역에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서 떨궈낼 부분을 떨궈내고 순서를 바꾸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연재 형식이기 때문에 약간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크게 많이 바꾸지는 못하는데 지인공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씬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씬은 필요 없어 싶은 부분은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군중이 함성을 지른다 이렇게 써있으면 날려버리고 싶죠 그런 건 날려버리고 싶지만 날려버리기 어렵죠 근데 자주 날려버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동 씬 이동 씬은 영화에서는 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차로 이동한다든지 오토바이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동하는 씬들이 나오고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꽤 있죠 웹툰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루즈해질 수 있어서 제 경우에는 가자 라는 장면 다음에 도착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웹툰에서 맞지 않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탈락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협의가 잘 되어야 돼요 양세준 작가는 그렇게 한다던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토리 작가님하고 일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취했을 때 스토리 작가님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가 안 되면 소통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손을 좀 댔을 때 어떤 스토리 작가는 그냥 그림 그냥 작업 놔버릴 수도 있어요 네 내 스토리 영역에 침범했다 함부로 바꿨다 나 그냥 다음과 안 쓸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통 부재로 인한 재난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저희 저랑 제 파트너인 이재익 작가님의 상황에서는 이재익 작가님이 스토리텔러로서 굉장히 베테랑이시지만 굉장히 겸손하시게 나는 만화에 대해선 문혜환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네가 하는 게 맞아 라고 다 저한테 이름을 해주셨고 저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연출을 편집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한테는 괜찮은 사람이 많이 붙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굉장히 괜찮은 분이 굉장히 안 괜찮은 분을 만나서 고생하시는 분 경우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단혹은 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결국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평균율로 가잖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맨날 이상한 사람만 만나라고 말하면 쓸쓸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된 거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짝 잘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